ㄷㄷ 엑소스 대륙에 위치한 통일국가 타르컵 드래곤족이 지배한 천년간의 평화로운 시대는 마지막 황제, 폭군 아코르가 시해되는 종식구이고 바이컬은 일곱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세력투쟁과 민생수 탈론 가혹하지만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용맹과 지혜를 결혼해 제벤스 투뉴어를 개최한 일곱 왕국은 이를 통해 엑소스 대륙을 통치할 황제를 선출하고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황제 테오드로의 의문의 죽음과 슈프루킨의 반응 그리고 황제의 상징 엑시스 투르크가 사라지면 다시금 혼란의 시대로 돌아간 운명의 처음 황제의 검 엑시스 투르크를 찾고 혼란을 막기 위해 각 제국의 후계자로 구성된 킹스 가더스가 소집되고 사라진 검을 찾아 여행을 떠나면 엑소스의 얘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자극화된 이 장면을 조정한 정상적 소비에 잠시 후주는 다행인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었나봐 아까보다 더 쓸데없는건가 몰라 보여드리죠 쟤 지금 쟤 오늘 자크 너 어떡해 그래 아아악 와아악 그 선우 설마 저놈은 다크솔즈이풀까 소주 하하하 이거 많이 아플꺼다 으 아, 역시 대자초! 아, 역시 대자초! 아, 역시 대자초! 그리고 대자초! ㅅㅂ 여러분, 대자초의 오에이든! ㅅㅂ ㅎ 오, 맛있게 먹어야겠다! 두번째 삶은 정보원입니다! 이즈은 정보원입니다. 온라인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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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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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